착용하는 장비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직접 들어간다고요? 저는 일단 잠수부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계산물들을 산지직송으로 좀 더 전국 각지로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 잠수원 일명 머구리 일을 하는 성민씨 긴 산소 공급 호수에 의지해 해저에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산물을 잡기 위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데요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? 수심 20미터에 산다는 해파리를 만나고 나서야 작업을 준비하는 갑부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맨손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? 모래에 숨은 어폐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총이랍니다 물총이랍니다 하지만 거센 조류로 인해 시야가 탁해져 조업이 쉽지 않은 상황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이번엔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? 쏙쏙 찾아내는 모래 속 바다 보물들 잠시 감상해 보시죠 1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렇듯 바다 밑바닥에서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바위 틈에 숨어있는 문어까지 실력만큼은 가뿐해요 성민씨가 능력을 마음껏 뽐매고 있는 줄 모르는 선장님은 이런저런 걱정이 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? 선원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바다에 들어간 지 40분 만에 나온 성민씨 한 번 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 시간 반 정도 조업을 한다는데요 오늘은 바다 사정이 좋지 않아 좀 일찍 올라왔네요 어때요 바다 밑은? 네? 바다면 어때요? 별로 좋지는 않네요 얼마 전에 비도 오고 일어나니까 시해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잡을 건 잡은 거예요? 네!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왕호를 하고 키조개하고 개조개하고 멍게 하고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과연 그가 채취한 해산물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? 짧은 시간에 잡은 것 치고는 그 양이 상당합니다